뭐? 검 검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빙글빙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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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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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략가 신성 울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물 암식물 암식물 안줌 안줌 신성 인마 로그라이크 갠 안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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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카스를 올린 살럿스 병법선 건무 탄성 플라스크 한필 쓸만한가? 잘 모르겠네 구를 수 없는 사일런트 장화? 신성있어서 게임 괜찮네 지금 사일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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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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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언제쯤이야. 고개를 드세요. 1 고개 뽑으려고 한 건데 고개가 없네. 그래도 전문성 뽑았으면 비슷하게는 쓸 수 있을 것 같네. 에이 엘리트 하나 둘 셋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엘다 띠이 마 엘리트 자신 있나 와... 와 대단원 괜히 맞았다. 가드 날 걸... 가드 날 걸... 가드 날 걸... 엘리트 하나 둘 셋 엘리트 하나 둘 셋 엘리트 하나 둘 셋 timer 덧 비행기 안나오나? 앱더우 고개 얹어줄래 안줄거에요 비행기 안나오나? 이럴쉬 왜이래 이거? 신성이 맨 밑에 있을지라도 슬퍼하구나 노여워 말라 마즈피플 메탈스리날가 마즈피플 만나러 악몽초매 가능? 아니 이게 다 고개 없어서 그래 아니 근데 고개 없는건 고개 없는거고 신성은 니는 신성아 너는 뭐하니 맨 밑에서 다른 애들이 못해도 너라도 잘해야 할거 아냐 넌 에이스잖아 죽음 죽음 음 제발 아드 빠듯 빠따다죠 곱파기 E 바비 이 카드네 사용할 수 없어 그 그렇군요 그 그렇군요 바방 닌두 인테레스팅 인테레스팅 거대 슬라임 사포식각인데 석재 달력이 킬해버리면 다이어트 의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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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테레스팅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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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찾던 꼬털 로봇 영상이 여기 있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고개 끝까지 안 나오네. 잡아 고개를 들지 못하네. 사일런트. 망단이 더 나았을라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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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효 근데 고개 끝까지가 안나왔네 허허우 기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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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 기지비 하 conducted 어떡해 나 유령영상 2장인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도 있지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안되 내 향로 안되....곰 180 딜 받고 안죽긴 한데 독뎀으로 죽네 죽어 인마 아니? 황금 보아용 왠전 못 뽑으면 유령의 영상 써야되는데 예 근데 재우 써야겠다 어차피 야씨 성돔아 빨리 안올래 아 우리 신성 뭐함 와아 그래 우리 신성 하고싶은거 다해 아 근데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픈 건 싫으니까 무적 치트를 쓴 이 세계에서 고래와 함께 빈장을 쓰러뜨리고 첨탑을 무지른 파일런트의 환생 어쩌고저쩌고 예 유령은 죽었어요. 내가 다 먹었어. 향로 텅스텐 어디구요? 아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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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